위기에 처한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와 기술보증기금이 자동차산업상생특별보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2020년의 완성차 대기업과 함께 전국의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4,400억 규모의 상생 보증을 지원해왔고 이번에는 지역기업만을 대상으로 125억 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소재한 자산규모 5천억 원 미만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보증비율 100%, 보증료 감면 0.3%포인트의 우대보증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당 30억 원 이내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완화된 보증심사를 적용받으며 신청과 상담은 3월부터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